단어를 듣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약해지는 끝소리 D I feel weirdly validated 문장 끝에 온다고 해서 그 음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하게라도 소리가 납니다. 물론 validated 하고 발음을 하면 하나의 음절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발음입니다. 올바른 발음은 validated 약하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I feel weirdly validated.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지금 무슨 인증을 받고 있는 기분이네. 내가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올바른 선택이십니다. 다들 이게 어느 점이 좋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선택 잘 하신 겁니다. 느낌이 난 내가 좋아서 그냥 선택한 건데 뭐 인증받는 듯한 느낌? 농담식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말이죠. I feel weirdly validated 아 지금 발음이 validated 하고 연음이 또 됐죠? T가 R로 바뀝니다. 몸과 몸에서 T가 R로 바뀔 수 있어요. 따라서 validated가 validated 이렇게 연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I feel weirdly validated I feel weirdly validated I feel weirdly validated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크게 하세요. I feel weirdly validated 영어 발음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정확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혼자 귀로만 듣고 가만히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I feel weirdly validated I feel weirdly validated 좋습니다. 자 weirdly가 뭐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strange하고 weird하고 비교를 또 많이 하는데 소름끼치고 이상해 이럴 때 weird라고 쓰는데 weirdly 이상하게 validated 뭐예요? validated는 승인을 받는 거예요. validate 승인하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한 겁니다. validate validate는요. valid가 형용사예요. valid 유효한 거예요. 법적으로 유효하고 또 모든 사실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사실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valid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써서 validate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과 맞다. 타당하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또 인증, 인정하는 겁니다. validate. 그런데 수동적인 느낌, 다시 말해서 과거 문사인 validated로 쓰인 거예요. feel validated, feel validated 하면은 인증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의미가 드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I feel weirdly validated. 좋습니다. I was concerned. 그렇죠. 약하게. I was concerned. concerned. concerned은 많이 들어보셨죠.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 was concerned 하면은 나는 걱정이 됐죠. I was concerned. I was concerned. I was concerned. 그렇죠. concerned. concerned. 끝나는 게 아니고 concerned. I was concerne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concerned는 맞아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런 의미 정확히 기억합니다. I'll put in a good word. put in a good word. 좋은 말을. word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말. 그렇죠. 어느 때는 약속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word. 말을. 좋은 말을 put in. 넣어주겠다. 내가 말 잘해줄게. I'll put in a good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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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의 do와 word의 우어. 우리말로 우어 하면은 모험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영어 발음기 위해서는 자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음 퉁돌이면 앞에 자음이 딱 끊어집니다. good의 word가 아니고 good의 word. 따라해보세요. good의 word. I'll put in a good의 word. 좋아요. 다시 한 번요. I'll put in a good의 word. 좋습니다. I'll put in a good word. I'll put in a good word. put in이 아니고 put in. t가 모험사에서는 r로 바뀝니다. 그래서 I'll put in a good word가 아니고 I'll put in a good word. I'll put in a good wor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 푸틴이라고 발음하면 틀립니까 틀립니까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푸틴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어민 중에 심지어 원어민에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포함을 시켜서 푸틴 안 합니다. 푸틴으로 발음합니다. 영국 사람도. I'll put in a good word. 크게 하세요. I'll put in a good word. 좋습니다. put in a good word. 좋게 말한다. 좋은 말들을 심어 넣어주는 거니까 좋게 말하는 거 맞죠. 만약에 please put in a good word for me. 행이라고 하면 뭐예요? 날 위해서 말 좀 잘 해줘.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put your hands on your head. head. 그렇죠? put your hands on your head. 머리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put your hands on your head. 크게 하세요. put your hands on your head. 강세가 put, hands, head. 이 단어에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 단어들은요. 문장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주도하는 단어들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강세를 갖습니다. put your hands on your head. put your hands on your head. 지금 put your hands라고 했죠? 그런데 T하고 U가 연결되면 put you라고 연음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put your hands on your head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put your hands on your head하고 딱 끊어서 발음합니다. put your hands on your head. put your hands on your head. 그렇죠? 크게 따라서요. put your hands on your head. 다시 한 번요. put your hands on your head. 발음을 잘하면 듣는 사람 굉장히 편하고요. 문장이 잘 기억이 또 됩니다. put, 뭔가를 놓는 건데 on. 어디 위에 놓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으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것과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put your hands on your head.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organized 하면 뭐예요? 잘 짜해진 거죠. 아주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뭐 여기저기 조직적으로 잘 짜해져 있는 것을 organized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반대입니다. this가 붙었습니다. disorganized. 방이 이게 뭐야? 아, 엉망진창이네. this room is this so disorganized. so는 부사입니다. 현용사를 강조합니다. so disorganized.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그렇죠? so의 강세가 있죠? 부사는 항상 강세를 갖습니다.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크게 하세요.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so disorganized. so disorganized. 마지막에 d 이렇게 발음되죠? disorganized. disorganized. 그렇죠. disorganized는 organized 되지 않았다.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문장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또박또박 발음할 수 있고 연음이 가능하고 정확히 문장을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문장이 좀 길어요. 어, 짧네요. 여기에 일비하지 마세요. 길든 짧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차근차근 앞에서 부터 이해해 나가면서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단어와 문법과 발음하는 내용을, 발음하는 상태를 내 것으로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회화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 따라하기 I feel weirdly 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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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put in a good word Put your hands on your head This room is so dis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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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do you work here? Can I help you find something? Paula Fox? That's a good choice I feel weirdly validated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video